알겠다. 자연으로 말려야지, 뭐. 에어버전 틀었어? 아니요. 안 켜져요. 안 켜진다고? 줘봐. 잘 켜지는데? 응. 안 눌렀어? 아니, 운전을 눌러야지. 바보야. 나 그렇게 불렀는데?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응. C9 화살총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신혼 부부 같아요. 너 로션 같은 거 없어? 응, 있어. 스킨 로션 좀 발라줘. 싫어. 어? 싫어. 내가 발라? 응. 너무하네. 발라줄 수 있잖아. 응. 바라. 혼자 발라. 그쵸. 미가해. 비응시나 주접 떨지 말고. 파워레프트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서로에게 마음 조금이라도 있다. 예스. 유랄노. 고겸을 부탁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징그럽다. 응. 음. 응. 아음번에 좀 해줄 수 있잖아. 어려운 것도 안 좋더라고요. 야! 대회에 다 이렇게 너무.. 아니 이거 많이 말하라고. 응. 고겸을 부탁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발라주는 척하면서 딱이 때리자. 코 옆은 여기 아예 안 됐는데? 왜 나 윌슨만가? 얼굴 면적 되게 넓지? 응, 아니야. 야. 야. 근데 얼굴이 다 아니야? 와. 진짜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 야무지게 반가줄게. 야무지게 좀 해주라. 뭐야 이거 되게 유자향 간다. 야, 너 좋은 거 쓰는구나. 이게 뭐야? 이거? 어나니머 S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걸 바르면 너처럼 우리 생얼이 이뻐질 수 있는 거야? C9 화살총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돼지 주물러. 도겸을 부탁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잡채 비비듯 잘 주물르네. 어, 좋아. 눈. 내 눈. 내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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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응. 얘 때려 고맙다 야 오늘 뭐 걷지를 않아도 다리가 아프냐 나만 그래? 너 발바닥 안 아프냐? 네 발바닥 아픈데 나 아 돼지라서 그렇다고요? 재밌네 귀여운 새끼들 에이씨 이발 어머나 어따 대고 돼지래 못생긴 새끼들이 아이고 술 뭐 먹을까? 아까 봐던 그 안주 그거 넣어놨어? 냉장고에? 아 뭐했어? 승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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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냉장고에 넣어놓는거야 그거 물어 물어온건데 어? 나 원래 냉장고에 넣어놨어 근데 왜 안 넣어놨어? 그냥 그냥? 그냥 그거 안 넣어놨어 아 우리 좀 약간 서로한테 미루는 그런 타입이구나 되게 재수험 타입이네 우리 둘 다 둘 다 약간 해조충이네 너도 해 줘 나도 해 줘 어나니머 S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저 해 줘 고경을 부탁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네가 웃자마자 씻으라며 어 지금 살겠다 C9 화살총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고소했냐고 어 고소했어 그 다시 보기 보면은 남았어 오늘 그 고소장 접수하고 두 명 다 고소했어요 네 그거 다시 보기 내가 안 지워놨는데 그거 보시면은 나와요 네 경찰서 가서 고소 다 했어요 봉뱅블리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코트야 연애하냐 말해봐 사랑하냐고 누굴 사랑해요? 쟤요? 사랑하죠 팬으로서 예 넌 나 안 사랑해? 아 졸려 졸려? 자 쳐자 응 모든 것들이 너무 예뻐 보여 아 나 노래방 가고 싶은데 진짜로 근데 우리 바이크 더 이상 못 탈 것 같아 나는 차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그치? 차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그치? 차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그치? 지금 지금 여기서 좀 지금 여기서 좀 여기 택시도 없어 아 차 타고 올거야 여기 근처 노래방 가려면은 좀 나가야돼 바이크 타고 근데 더 타기가 싫어요 오늘 저희가 좀 고생해가지고 야 키가 나온게 어디야 맞지? 키가 나온 것만으로도 아주 기분이 좋아요 잘 가요 술먹을 술 먹을까? 우리? 응 아 나 그 헬멧을 다시 이게 쓰고 먹기가 좀 그래 어 나도 솔직히 나가기 그래 술 시키자 나 정말 미안한데 마지막 하나만 시켜도 돼? 네 내 핸드폰 좀 갖다 줘 어디 있어? 응? 응 응 내가 보고 있었어 응응 음 이제는 나에게 난 아픔이란 걸 너를 사랑하면 알수록 코트코지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2인 게이아 일일 매니저 정말 고생이 많다. 카페에 자꾸 알몽사진 올리지 마라. 내 알몽사진 올렸어. 미친 새끼. 야망의 술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무슨 펜션이지? 몰라? 아는 게 뭐 하겠지? 파워레프트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뭐 먹기 싶은지 물어봐줘. 아, 별이유 맞아? 별이유 펜션. 별이유 펜션. 뭐 먹고 싶어? 말해. 특본한 거? 봄뱅블리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래놓고 안 사귄다고? 본태훈이 우리 계곡으로 아는구만. 아이, 뭘 사겨요. 사기기는. 저는 합방 때문에라도 여친 못 사게 해요. 응. 앞으로 합방도 하고 그럴 텐데 여친 있고 그러면 관섭질해가지고 어떻게 사게 해요. 맞죠? 예. 야, 치킨집이랑 봄뱅블리, 프렌다이가 이미 선물 받은 1개월 구독권으로 구독하였습니다. 피자집이랑 족발집 있네. 야, 여기 배달되는 데가 거의 없어. 뭐, 아무것도. 족발? 족발. 치킨. 아니면 솔직히 이잉아 자고 있나서 그냥 새벽에 나가는 거 어때? 어. 그게 맞지 않아? 우리, 나 솔직히 나 솔직히 피곤해. 너도 피곤하지? 네. 그냥 확실하게 얘기하자. 자, 봐봐. 안 보이게 나 어차피 여기 거울로도 보이거든? 1번은 손 1 이렇게 하면은 지금 술 먹자. 2 이렇게 하면은 좀 쉬었다가 새벽에 나가서 그냥 노래방이고 술이고 먹자. 자, 3, 2, 1 5회씩 나도 span 과결이 투표가 됐어요. 투표가 뭐냐면은 네 새벽에 나가기로 했어요. 새벽에 나가, 나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담 발변등방석 A25810 이미 선물받은 1개월 구독권으로 구독하였습니다. 어휴 진짜 어휴 진짜 어휴 진짜 자고 우리 몇시간만 한 한 한 지금 몇시야? 9시 42분이니까 정확하게 2시에 일어나서 나가서 술 사오고 뭐 이거 저거 사온 다음에 오기 전에 노래방 들려서 노래방에서 좀 노래 부르고 놀다가 자다 일어나서 무슨 노래방을 가고 술을 먹냐 멍청아 2시 2시 일어날게요 2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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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방 플러스 노래방 아니야 2시에 깨워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2시에 코트 나이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잘도 그러겠네 비응실 1주 signed 눈 오랫 깨워 아니요 저희 잠방 할거에요 방송이 꺼지는건 단 한순간도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네 아휴 하품하는거 봐 이인아 네 의자갖고 옆에라도 좀 앉아 나한테 가려서 그러지 말고 왜 방송 던져 같이 방송하고 싶다며 응? 나만 방송해 지금? 응 어? 아 너는 그냥 나오고 싶을때 나오는거야? 존나 우책임하다 너 왜? 너 범인 볼수록 애새끼인거 알아? 내가 왜? 니가 왜왜야 야 너 안나오잖아 너 왜 안나오는데? 여기 옆으로 오면 되잖아 의자 가지고 와 일로 어 나보다 재밌지 아니 같이 나오고 같이 얘기하면 되지 너 왜 말을 놓니? 응? 왜 말을 놓니? 은근히? 말 안났어 말 안났어요? 응 또 지껏만 챙겨왔네? 응 근데? 응 난 정말 배려심이랑은 일도 없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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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봐 오경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으 징그럽다 아이 장난이지요 여기까지 와준게 어디에요 얘는 상전이죠 당연히 내가 얘한테 진심으로 그러겠어 어? 장난이지 장난 응 장난이 재미가 없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확실히 이잉이가 이쁘니까 물소력도 엄청 커진 것 같아 너한테 아무 잘못도 못 치겠다 야 응 알겠습니다 여왕 여왕마마 떠받들듯이 떠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혀! 알겠죠? 응 하아 고겸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물소가 아니라 행동이 징그러워 네? 안되겠다 강태 해야겠다 강태 존나 해야지 자 랜덤 강태 얍 얍 얍 얍 얍 자 세명 네명 커플 뽀또 예 자 그만하세요 너 왜 빠개 여왕걸지다는거야 지금? 아 이렇게 여왕걸이 대단하구나 가만히 있어도 지켜주지 우리 포위 비사들이 형 일반인이고 형 심술부리지만 다 보이는가 응 안되지 형편이라서 직장다니다가 나온건데 그리고 형장단이라고 하는데 요구사항 그냥 말해 그게 신사지 오겸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응 안땅에서 코트 카페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2인이 절대 지켜 얍 난 근데 솔직히 뭔줄 알아 응? 뭐? 약간 다른 코스님들 딱 와가지고 어 하는 그 그림을 보고싶어 새로운 새로운 그림 여기서 근데 탕치기를 하라고? 어? 아니 아니라 무슨소리야? 여기다가 말고 어 그 약간 편해 이번에 그 BJ랑 했던거 되게 재밌었잖아 응 그런것처럼 응 응 계속해야지 응 어나니머 S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2인2 폰 갤럭시 아 머리 묶고싶다 머리 너무 내려온다 핀같은거 없지 핀 있을까? 응 아 머리 끈? 응 끈으로 나 머리 묶을 수 있으려나? 턱까지도 안 내려오는데 괜찮으려나? 응 형 싹 잡아갖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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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머리 좀 해줘 아니 다 다 해서 싹 모아가지고 보겸을 부탁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흐흫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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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 1개월 구독권으로 구독하였습니다. 머리 묶어. 계속 계속 계속. 이 씨발남들이 안되겠다. 나가. 나가. 개새끼들. 코트 나이제림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2인 게이야나는 지금 집에서 캔맥 마시며 코트 방송이나 보고 싶다. 수원. 잘 어울려? 응. 아이고, 머리 좀 잘 보이지만. 아래. 와, 내 머리 상투 틀어도 될 정도네. 웃기게 묶였네. 어. 고마워. 어. 아, 뭐? 아, 근데 약간 여기 잔머리가 너무 간지러워 죽을 것 같아, 얘가.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 없어? 내가 그 로션은 넘겨줄게. 그래. 오. 너 머리 좀 만지네. 네. 고경을 부탁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산다라 박이세요. 신바 새끼 님이 별풍선 33개를 선물했습니다. 돈까츠. 고경을 부탁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올릴게요. 머리에 야자수 편내. 응. 아니, 진짜. 이 머리에 로션 발라도 돼? 응.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자들도. 아니, 여자들은 아닌데 이거 머리도 피부 아니야? 그렇구나. 멋있다. 어때? 어때? 네잉아. 어? 말해줘. 어떤지 말해줘. 화냄상으로 말하지. 실제로는? 좋가네. 어나니머 S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 만두 기계 데까리는 뭐냐? 2시까지 자자. 2시에 준비하고 갈 것 같다고 나와서. 호텔 나이절리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노래방 드렸다고. 살찐 치코리타 간대 키윳 키윳 키윳. 오늘 여기 후 신나는 거 보여줄까? 아, 나 귀신 따라온다고. 진짜. 무슨 귀신 따라와?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아, 있어. 무당리 못들어왔어? 무당리미. 응, 못들어왔어. 아, 진짜. 잠깐만. 배터리 5%였는데? 잠깐만. 잠깐만. 호텔 신흥빈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나, 둘. 됐다. 니꺼 연결해가지고 쳐들뻔 했다. 어. 니꺼는 저기다 연결하면 돼. 응. 자. 자. 됐어. 이거 자르면 진짜 엄청 아깝다. 야, 나 머리 되게 많이 잃었다. 맞아요? 아니, 나요. 응. 그대로 자르자고? 와. 태어나서 가장 긴, 길어본 것 같아, 머리가. 이게. 자르면 더 많이 자라잖아. 응, 나 장발로 하려고. 장발로? 어.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와. 응. 앞머리 내리면. 턱 정도까지만 내려오면 진짜 이쁜 그게 돼. 슬릭백 스타일이. 진짜 미안한데 한번만 더 먹을게, 히잉아. 응. 제대로 야무지게 좀 모으고 싶어서 그래. 이 머리가 한꺼번에 싹 모이는 이 느낌은 난 너무 좋더라. 그래서 여자들이 머리를 묵나? 응. 딱 싹 싹 그냥 모든 머리 다 모으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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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아니, 느낌이 좋다며. 어, 느낌 좋아.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해준 건데. 어. 어. 와, 느낌 개 좋다. 어. 느낌 개 좋다. 어.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다 모으세요. 이렇게. 그만해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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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계속해. 어. 그만해. 괜찮아 너 대나무 엘리콥터야? 고마워 와 개 이쁘다 야 나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 눈이 그래도 빨고 나 눈? 아까 렌즈 뺄때 손을 빼가지고 렌즈 껴었구나 렌즈 안 껴으면 안경을 뺐지 버크도 노록주 노이치 렌즈 구조코로 유세블리 시시비 이미 선물 받은 1개월 구독권으로 구독하였습니다. 아 노래 부르고 미치겠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직도 그대를 불러보고 싶지만 난 목이 메어서 들을 사람 없어서 입술 꼭 깨물고 다시 삼켜내죠 돌아와요 돌아와요 이렇게 한 곳만 바라보고 있는 내게 노래 불러줘. 좋다? 응. 좋다. 아니 이거 짤로 쓰고 싶어가지고 짤로 쓰고 싶어. 이거. 코트코트릉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개구리 권법 구애. 나 담배 피우고 올래. 머리 묶어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너무 마음에 든다. 너 뭐 안경찍 가지고 왔어? 응. 안경 껴? 껴봐봐 껴봐봐. 아니 이거 블루라이트 안 껴는데? 어울리는지 보고 싶어. 아니 블루라이트 안 껴는데? 과연 네 얼굴이 안경까지 소화할지 보자. 이상한데? 코트코트릉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이나 잘 때 저거 꼬랑지 자르고 런하자. 오 노래 잘하는데? 나 못해. 나 진짜 진성으로 나오면 완전. 우리 저 뭐야 뒤에 곡 하나 이따 부를까? 뒤에 곡 하나 이따 부를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잘해주고 싶으니? 두려움 앞에 멈출 때 날 용감하게 하느니 그대 세상 가장 흔한 말 for you 그래서 더 어려운 그 말 날 믿어 달라 말하면 그대는 그래 줄 수 있나요 이 노래를 모른다고? 개발데? 진짜 사무라이다. 나 진짜 와야 된다. 파인애플 뭐 그 돈으로 그 돈으로 있지? 썸네일 찍자 손 내려줘 한심한 표정 집권 아니면 웃어줘 빵 터지는 것처럼 하나 둘 셋 어떻게 해야 돼? 표정이 너무 없어 너 집에서만 너무 히끼콩우리 생활해서 그런 거 아니야? 표정 뭐 웃긴 표정 이렇게 야 좀 익살스럽게 유튜브 썸네이는 유튜브 썸네이는 그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한심한 표정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지 왜 표정이 하나도 다양하지를 못해? 너 왜 이렇게 감정표현이 서투니? 어? 어? 뭐? 내가 왜? 정말 보기야 다르다 응? 내가 감정표현 해야돼? 이거 왜? 이쁘다 야자수 머리 진짜 야자수다 뒷머리나 해줄까요? 뒷머리도? 띵띵띵띵띵띵 띵띵띵띵띵띵띵띵띵 뒷머리도 있어? 뒷머리 안해도 돼. 얼마 안 돼. 쌈배한테 피고 가서 우리 좀 자자. 자고 일어나서 제대로 활동해보자. 알겠지? 네. 아이고. 그거 배터리 꺼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배터리 많다. 근데 이제 선이 짧은 거밖에 안 갖고 왔네? 그래도 나는 키 찾은 게 너무 행복해. 나 진짜 그것 때문에 너무 멘탈 나갔었던 거 알지? 응. 쌈배 한 대 풀어 가야지. 너 집에 여기 혼자 있으면 귀신 볼 수도 있어. 어? 알았지? 조심해. 조심해. 도미야 귀신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저기. 밖에 나가고. 선배. 응. 일찍 내려갔다 오려고. 네. 나 눈 안 빌렸는데? 나 괜찮아. 야 슬리퍼 개 좋다. 이거 딱 신고 내려갔다 오는 거야. 응. 어머니. 제 담배를 보셨나요? 제 담배가 어디 있나요? 제 담배를 보셨으면 제발 갖다 주세요. 당신 뒤에 있잖아요. 응. 어디에? 저기 있잖아요. 응. 갔다 올게. 네? 저 담배 안필래요 네 와이파이 때문에 와이파이 때문에 다시 들어왔어요 와이파이 때문에 와이파이 때문에 와이파이 때문에 와이파이 때문에 파워레프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잠깐 막 해줄 수 있어? 와이파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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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파이 덤베러 마키 166 아 근데 이게 하얗게 나오는 거야 막 그렇게 하얗진 않는데 코트 나오니까 신났다 우어 날 그만 잊어요 그대 때문에 못난 내 가슴에 행복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대까지 우어 날 그만 잊어요 알았어요 조용히 할게요 아시곱 나한테 주의하네 야 너 음정에 하나도 안 맞아 호텔 카페매님이 별풍선 열 개를 선물했습니다 우유 따라해봐 따라해봐 높은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높아 나 낮게 나온 것 같아 그만 잊혀요 잊혀요 이게 아마추어고 프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나 못해 나 그런 거 밝으신 거 워 날 그만 잊어요 잊혀요 해봐 잊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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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쳐 너는 타락이야 너는 진짜 너는 진짜 너는 여자 성재합청도 하자 여자 성재합청도 하자 너는 바로 광탈이야 바로 땡이야 땡 아 뭐하는거니? 뭐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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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래프트님이 별풍선 열 개를 선물했습니다 후세훈 멈춰 후세훈 이렇게 머리 묶으면 머리털 다 빠진다고? 오히려 좋아 더 빠질래 이따가 노래 한 번 제대로 불러보자 노래방 가서 내가 자꾸 노래 부르니까 너도 부르고 싶지 않아? 맞지? 응 약간 그런 게 있다니까 약간 맞은 곡이 좋지 뭐하냐? 뭐해? 떨어졌어? 응 뭔데? 내꺼야? 아니 내꺼 그럼 상관없어 그럼 상관없어 나만 아니면 돼 역시 이런게 재밌어 내가 이렇게 막 인성질하는게 재밌어? 응 너 진짜 쓰레기 시청자구나 아니 시발 누가 나 9년동안 본거 아니랄까봐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나 목소리 되게 좋지 않아? 응 그치? 좋아 목소리 목소리 되게 좋지 응 잊어요 가 아니라니까? 안돼 노래 그딴 식으로 할거면 때려쳐 포기해 너가 포기해 아니 그니까 널 포기하라고 널 포기하라고? 응 싫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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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컨으로 조명 컨트롤 안돼? 어 이 새끼 화법이 존나 질린다 일로와 이 새끼 화법이 존나 질린다 아니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고 상대방이랑 어떻게 좀 이렇게 대화하는 방법인데 나한테 가스라이팅 한대 너 가스라이팅이 뭔지 알고 하는 얘기냐? 가스라이팅은 아 짜증나 나 우는거 봤어? 응 나 어때 나 내가 그렇게 여성스럽게 울었어? 남자의 눈물 아니었어? 아 개선 넘는다 너 고경을 부탁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악어의 눈물 난 이제 조금씩 그댈 잊어 가나 봐요 또 가끔 웃기도 하는 걸 보니 우리가 솔직히 지금 존나 노래방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이유가 바이크 타야 돼요 탈 게 바이크 밖에 없고 여기 뭐 택시고 뭐고 아무것도 안 다녀 섬이야 섬 그래서 한 5시간만 자고 저희 바로 노래방으로 갈 거예요 조금만 휴식을 취하고 바이크도 계속 타면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2시에 깨워 주시면 2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노래방 갔다가 오는 길에 술이랑 이런거 맛있는 안주랑 잘 사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또 술판 야무지게 벌을 테니까 2시에 깨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여보세요 꽁분도 잘 살게요 응 난 이제 조금씩 그댈 잊어 가나 봐요 내가 다 지워줄게요 이젠 내가 많이 사랑해요 그 무엇도 필요 없죠 그댄 나를 지켜봐줘 그댄 나의 선물이죠 이젠 몰래 아파하지 말고 내게 털어놔요 모든 걸 줄게요 말로 너 18번 곡이 뭐야? 어? 어 나 아이유 노래 나 그 노래 좋더라 1분 1초가 달콤해 도대체 이 남자 뭐야 사랑해 빠지지 않고 못 빼기겠어 그 다음 뭐야 가사? 맞아 맞아 그 다음 뭐야 가사? 언제부턴가 나의 집이 바나나나나나 바늘 위에 올라타 시계만 바늘 위에 올라타 한 점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한 점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어때? 약간 흑인 아줌마 같지 않아? 고마워 고마워 2인이 맞아요 안 보여 네가 팔 올려가지고 안 보여 너무 밝은 거 아니야? 이게 최대인데? 다른 거 다 끈다 이게 지금 최대한 뭔가 좀 조명을 제일 죽인 거야? 응 다른 거 해봐 다른 거 해봐 너가 가까우니까 너가 가는 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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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고생했다 별것도 한 거 없는데 맞지? 응 계속 바이킹한 적 기억난다 왜 내가 운동이 된다고 하는 줄 알겠지? 응 생각보다 그렇게 안 아프네 뒤에 잡아서 그런가 보다 운동은 다 쓸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호텔 카페맨님이 별풍선 열 개를 선물했습니다 나 주무시지에 걱정해주세요 해가 안될 아프네 아프네 너가 더 안 아프네 네 아프네 뭐 아프네 미션 호텔채원님이 별풍선 10대를 선물했습니다. 둘이 5초만 서로 바라보자. 왜? 왜? 아 싫어. 왜? 왜? 너희 자꾸 들이대. 바뀌었어? 뭐가? 아까나가. 아니다. 아까나갈 시키셔가지고. 바뀌었어. 너희 뭐야? 너가 무슨 대단한 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나보다. 아 그런 거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지. 기분 나빴어? 성 나가지. 성 나갔어? 어. 너 우위에 있어. 사실 너는 못 맞추겠어. 호텔채원님이 별풍선 10대를 선물했습니다. 그치? 이인제이아 3초 베커드 상여자답게 보여주자 기억기억. 뭐라고? 몰라. 자자. 자야 이따 재밌게 놀 수 있어. 어쨌건 가줘서 고마워. 호텔카페맨님이 별풍선 33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으설레. 아우설레. 히으다 미음 아니니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인제이아 뒤통수 한번 시원하게 갈겨주자. 알벤과 ありがとう. 아니요. No. 아우설레.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이나 코트 배반구 한 번만 불어주면 안 돼? 이이나 코트 배반구 한 번만 불어주면 안 돼? 어나니머 S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2인 게이야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설사방구 조심해라. 코트 카페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이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 히의다 미음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내 소원이야 뒤통수 한 번만 갈겨줘. 우이오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인언니 코트 오빠 코볼기 시작했어. 키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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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도망가. 우이오옴 케넥 님이 선물 받은 1개월 구독권으로 구독하였습니다. 고경을 부탁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뒤통수 한 대당 500개 어때? 이이나 치아 어른이 님이 에드벌룬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샵 넌성 공모태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인언니 코트 2중터가 시즌 모드 바뀌어 있으면 어때? 견딜만해? 돈티호테 이응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인 님 정말 오늘 고생 많았어요. 우유 너무 불쌍해요. 이인 님 영상 통화할 때랑 느낌이 다르니까 많이 놀랐을 텐데 얼른 자고 일어나서 집 들어가요. 고경을 부탁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가장 100개aped 오윽 잊지 마세요. 이거 빨리 고경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22벌 돼지 아니랄까봐 꿀꿀거리네 샵 넌성 공모태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니 이건 뭐 금수도 아니고 눕기만 하면 쳐다빠져자네 우기 대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인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 아었을 텐데 여기까지 왔노 대단하며 돈키호테 이응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응님 오늘 하루만 잘 참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말아오 지금 코트님이 하는 행동 너무한 것 같고 속상할 것 같은데 오 그래도 이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잘자요 고경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누워있어서 면상 펴지니 홍금고 판바기노 코트 카페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어우 한남천에 김쿠판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김쿠팡님이 11만 1194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이대지 새끼 돈까스 망치료 면상 몇 번 두드렸나 돈까스가 됐네 학고 방원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거란족장에게 인질로 시집와서 울교 있는 아낙네의 모습이네 슬프다 학고 방원터 스킨스 08 이미 선물 받은 1개월 구독권으로 구독하였습니다 우기대디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인아 자는 척하는 거면 손가락 두 번 움직여봐 김쿠팡 알레쿠디알비 95 이미 선물 받은 1개월 구독권으로 구독하였습니다 하기스사이공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군대였으면 바로 방독면 씌운다 근데 방독면 맞긴 하냐? 코랄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운파룸파족 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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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돈키호테이음 TJ로 DWLS 89 이미 선물 받은 1개월 구독권으로 구독하였습니다 고경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인아 휴지 돌돌 말아서 돼지코 좀 막아봐라 제발하라 샵 넌성공모테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인아 자는 척하지 말고 코트콕구녕 한 대만 딱 한 대만 홀이자 우기대디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코트형 골다구가 한 보딸이네 하기스 420 M0000 공지 이미 선물 받은 1개월 구독권으로 구독하였습니다 화잘라자님이 에드벌룬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샵 넌성공모테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파워형란 전자녀로 구걸할게 손 카엔 WLRP 49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 탐켄치 쉐이끼 또 꿈에서 윌리중이네 고경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흐 퀵보거지들 구독거지들 인천서강준98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인아 아빠가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저렇게 뚱뚱하고 나이 많은 남자랑 있는 게 맞는 거니? 아빠가 꼭 성공해서 짓밟아줄게 샵 넌성공모테 KKM 6844 이미 선물 받은 1개월 구독권으로 구독하였습니다 샵 넌성공모테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사랑의 파워형 하기스사이공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인아 뽀비 하이바 가져와서 씌우고 자라 안 그럼 너 못 잔다 파워레프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파워레프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우기 대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커맨더 직구 이즈 색스맨 찾았습니다 recovered 마음속을 선택해 주세요 «어머니는 인터뷰에 신경 예상 ao 주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인터뷰에서 주로 돈티오테 이응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응님 손 편하게 하고 주무셔요 오 일어나면 고된 심술 받아야 되는데 자는 거라도 편하게 자야죠 오늘 고생 많았어요 코트님이 대하는 거 보고 인상지 푸린 건 모두 다 같을 거예요 하기스 420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응아 이어플러그 가져와서 귀에 꽂지 말고 코트코에 꽂아라 물어보디 마 이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고개를 부탁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어플러그는 코트코에 안 맞는데 항 운플러그는 꽂아야 딱 막힐 듯 물어보디 마 이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어? 어? 고개만 들라니까요 고개만 들라니까요 고개만 들라니까요 고개를 부탁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못 자겠지 키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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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만 들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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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랄프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싸다고 갈겨 학고 방원터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돼지색이 꿀꿀소리에 귀에 휴지 넣어도 다 들림 공업용 비마개 정도 내야 될 것 같은데 큰일이다. 우기대디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커맨더 지코 이즈 킹 커맨더 지코 이즈 게이 물어보디 마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코트 깰까봐 조심히 눕는 거 봐. 존나 매력 있어. 울 고경을 부탁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직 들릴 텐데 들릴 텐데 후지로 코마 가주자. 화잘라자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흑인 티랜 요즘 쥐 귀신이다. 안녕하십니까. 빅 Snor 신청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흑인 티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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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디 마 이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인님 방금 당하고 계시다면 물고나무를 서주세요 구경을 부탁해 이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편타와서 바람 쐬러 간노 편타와서 바람 쐬러 간노 구경을 부탁해 이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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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디 마 이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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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고겸을 부탁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2인 게이야 잠다 깬 거 안다. 2인 게이야 수학여행의 끝은 진실 게임이야. 2인 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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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게이야.